라이징 스타러 연습을 정말 많이 했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무대들이 많으니 운송하게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무대들이 많으니 운송하게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농구하러 가야지 대박사건 대박사건 인천현 인천현 우리 그린팀 화이팅 1등 합시다 화이팅 재밌어요? 재밌지 않니? 완전 재밌어요 농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연습이야? 저희는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매우 즐거웠습니다 열심히 연습 들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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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되는 비트에 로우나 저희 팀으로 잘 훌륭할 수 있습니다 로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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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피곤한데 재미있어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 같이 가! 사람들이 쳐다보시는데 무대만 해주겠습니다. 무대에 서 있을 때가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무대만 해주세요. 저 엄청 못해요. 바로 이 형이 멈춰져요. 스탑! 눈이 다 잘 맞는 것 같은데?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댄스, 댄스천재의 댄스천재의 김맹현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미쳐와 이 형아인 서 거진 알 수 있게 이 형아인 서 take 한글자막 한글자막 한글자막